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못 올렸는데 물론 바빴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안 올리게끔 되고 그게 습관이 돼서 점차 계속 안 올리고 그리고 예전 핸드폰이 영상을 찍고 올리기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핸드폰도 바꾸고 그리고 지금 시간도 좀 되고 이래서 영상을 다시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좀 궁금해하시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퍼지고 시작이 되고 2차 유행이 진행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할로윈이 있었어요. 10월 말에 할로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금 장식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좀 맞이하고 초콜릿도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저희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장갑을 끼고 방문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 확진자가 한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캐나다 전체에서 엄청 많은 숫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온타디오랑 쾌백에서 한 900, 900 이렇게 되고 사스케 추아는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자릿수, 많으면 세 자릿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예전에 일을 했던 곳에서도 회사에서 강력하게 마스크를 착용을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뭐 그렇게 좀 루즈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이렇게 지키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알버타의 포트맥머리에서 일을 할 때는 조금 엄격하게 규칙을 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많이 퍼지고 그랬었는데 사스케 추아에서 일을 할 때는 그 룰은 어디보다 엄격하지만 실제로는 좀 잘 안 지켜진 면이 있어요. 그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좀 그거를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당기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 그 CIRB라고 해가지고 그 캐나다에서 그 정부 재정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00불까지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을 못 잡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었었습니다. 그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 하게끔 되면은 이제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 그거에 관한 부분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그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한 일주일에 500불씩 그럼 한 달이면은 2,000불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영업자들은 조금 이제 빠져 있었었는데 뭐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좀 자세한 내용은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 몇몇 그 제한적인 그 직군과 지역을 제외를 하고는 그 비자가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1년에 40만명씩 한 2년에서 3년 가까이 뽑을 생각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뉴스에 이미 나온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 연도에 그 이민자를 많이 못 받은 거를 좀 이렇게 충당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이제 그 필요한 그 자격 요건이 조금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쉽게 그 구글에서 영어로 한국어로 그 관련 내용을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제가 용접사로서 뭐 캐나다에서 이번 연도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일을 구하고 일을 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제 자격 요건이 막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건 없어요. 뭐 어 지금 보일러 메이커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는 준비가 더딘 것도 있고 그래서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 자격 요건이 엄청 바뀐 거는 아닌데 이번 연도에는 사스케 초안에서도 일을 좀 해보고 뭐 벤쿠버에서도 좀 일을 좀 해보고 뭐 그랬어요. 알버타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래서 어 그런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제 일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일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음 은근히 일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그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3, 4, 5월 달에는 일이 정말 없었어요. 일이 정말 없었는데 운이 좋게 저는 일을 하고 있었었고 뭐 그쪽에서 내보내질 않아가지고 뭐 갑자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가 퍼지고 막 이래서 그 하던 일들도 다 캔슬되고 다 취소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랬는데 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조금 사스케 초안에서도 알버타에서도 그 계속 좀 이렇게 미루기 힘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 사람을 여기저기 해서 좀 이제 뽑았고 그리고 일이 꽤 많았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은 좀 슬로우한 느낌이에요. 그 여기서 슬로우라는 게 좀 약간 불경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오늘 그 연락을 받았는데 예전부터 좀 이렇게 컨택을 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마도 그쪽에서 일을 하게끔 될 것 같은데 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고 뭐 이런 거 하기는 하는데 좀 약간 좀 슬로우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매년 겨울마다 슬로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의 겨울이 뭐 작년이랑 재작년도의 겨울이랑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그 구직사이트에서 저도 일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뭐 구직사이트에서 올라오는 일들을 보고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뭐 주변에 아는 분들이랑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어 일이 한창 많을 때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뭐 다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도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용접사분들이. 뭐 그러다가 지금은 그 어 좀 많이 슬로우한 것 같다. 그리고 벤쿠버랑 온타디오 쪽에서는 계속 그 일자리는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제 그 일자리들은 시급이 엄청 낮거나 아니면은 좀 특수한 그 조금 이제 그 하이 퀄러티를 요구를 하거나 그런데 그런 자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이제 포지션이. 그리고 지원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바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뭐 예년이랑 뭐 재작년이랑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 정리를 해서 그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좀 정리가 잘 안되고 말을 횡설수설 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좀 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돌려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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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른 이야기로 다시 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ối